알았다는 그런... 죄송합니다. 안 그래도 지금 올라왔어요. 오경진씨가 그레이시 암주역 닮음 이렇게 올라왔네요. 감사합니다. 강우역 닮았다는 분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느낌이죠.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네 들었어요. 강우역씨. 근데 여기 지금 아... 샹샹아...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샹샹... 샹샹... 쭈... 쭈... 그런 분이 그레이시 멋있어요. 제 조카랑 많이 닮았어요. 처음 TV에서 봤을 때 친숙한 느낌이 있었어요.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. 유아인 닮았다고 1537님.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죠? 신기분들은 다.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로꼬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? 그래요. 로꼬. 저는 그... 유희씨나... 누구냐 누구? 아 유희. 아 유희. 야 유희 닮았다. 어 유희. 예 그리고요. 유희. 웃긴다. 아 맞다 진짜. 소희씨도 들어봤고요. 아 소희. 야 유희. 소희. 아니 근데 소희보다 소희 아버지를 진짜 많이 닮았어요. 그리고요. 여기 안경끼면은... 누구 안경끼면 누구야? 김연우 선배님. 어어 연우 김연우. 그래도 유희가 제일 비슷하다. 아 예. 약간 소유진도 닮은 것 같아요. 소유진. 홍콩 배우 중에 황추생이라고. 황추생? 네. 황추생씨 닮았어요. 내가 크면 그렇게 올라간다 또 이제 검사하고. 황추생이 닮았다. 선미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? 선미야 선미지만. 어... 여자 배우 중에 누구 얘기. 그런 사람 있었어요? 들은 적? 어... 네. 누구 있지? 나 뭐 약간 하지원씨 닮았... 아 그 느낌이 좀 있군요. 아 있다 있다. 아 있다 있다. 있고... 유혁비라고 하시는데... 저는 잘...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유혁비. 구가영씨가. 구가영씨가. 선미언이 유혁비 닮았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 와중에 제일 닮은 게 올라왔네요. 김떼경씨 울산바위 닮았어요. 확 지나가서 지금 못 찾았는데. 예 울산. 바위 닮아봤어요 여러분? 하조도 닮지 않았는데. 뭔 소리야. 아동매장... 로꼬씨 아동복매장 마네킹 닮았어요. 강선혜씨. 아동복매장 마네킹. 아동복매장 마네킹. 어떻게 된거죠? 아니 왜 마네킹 보면 이렇게 눈도 없고 한데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. 하얀거. 그런 느낌 있다. 야 진짜 야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 강선혜씨. 감사합니다. 아동복매장. 야 이런 글쓰름 보도 보면 대단한 것 같아. 그러니까. 로꼬씨 의미 닮았어요. 시우민. 엑소의 시우민. 왜 웃은거에요? 진짜 닮았다고. 다양한거지 뭐. 진짜 닮았다고 생각한거구나. 선민씨가 취미생활은 좀 어때요? 시간이 있을땐 뭐하고. 먼저 집순이라는 얘기가 있네요. 네 저는 그냥 아예 집에만 거의. 안나와요? 네 잘 안나와요. 왜? 그러니까 보통 되게 집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뭐 마트나 마실이라도 가실거 아니에요. 저는 마트도 안가요. 그냥 집에서 막 일주일동안 막 그냥 계속 집에 있고. 뭐하면서 지내요? 그냥 집에서 TV보고. 기본적으로는 잠자고 먹고 뭐 이렇게 하는거는 하는거고. 안답답해요 그렇게 있으면. 안답답해요. 집 좋아하는 사람은 안 나가더라고요. 괜찮아요. 집 좋아하는 사람은.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나? 만난 사람이 없어요. 집으로 와요? 제가 제일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. 소희랑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이렇게. 사실 만난 사람이 그렇게 좀. 진짜 다 왜 안만나요? 네. 만나고 싶지도 않은거에요? 아니면 만나고 싶은데 집에 있는게 너무 좋아서 안 나가는거에요? 제가 약간 조금 사람들을 만나면은. 약간 기가 되게. 빨리는 스타일이어서. 좀 힘이 들어요. 아 그래요? 관상 잘 봐요? 네? 관상을 잘 봐요. 관상.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 그런거에요. 왜요? 관상을 잘 본다는 글을 누가 올린거 같아요. 어 나 아닌데. 나 뭐 관상 받을거 없는데. 따로 뭐 그런 시간에 집에서 뭐 혼자 공부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아 근데 저는. 어떤 학문에 빠져있다거나. 아 막 그런거 읽어요. 막 약간 막 책에서 모든 순간에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. 아 모든 순간에 물리학? 네. 그런 책이랑 막 되게 막 이런거 저런거 막 프로이트의 뭐 어쩌죠. 프로이드? 프로이드 이거. 그런건 책들 사서 막 읽고. 뭔가 내 자아성찰을 위해. 아니 그거를 읽으면 머리에 들어와요? 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. 로코 그린 쉴 때 뭐에요? 저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거 좋아하세요. 미국 드라마. 미드요? 네 미드. 저는 최근에 기묘한 이야기라는. 기묘한 이야기? 어 그럼 미드가 있어요? 아니 아니. 아 일본기도 있는데요. 그게 스트레인저 띵즈인데 그걸 기묘한 이야기로 번역을 하셨습니다. 원역이 스트레인틱스. 네 근데 그것도 재밌게 봤고 브레이킹 배드도 재밌게 봤고요. 아 브레이킹 배드. 네. 그럼 로코는 뭐에요? 저도 집돌이에요. 그 집에서 그거 엄청 봐요. 예능 다 보고요. 예능 봐. 맞아요.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.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어플 잘 돼있어가지고. 맞아요. 시켜서 먹기도 하고 배달음식. 안 나가고. 안 나가는구나. 집에 못 붙어있는데. 그렇군요. 언제 한번 같이. 뭐 집에서. 오락끼리라 뭐 이런 것도 보고. 시켜 먹고 배달음식. 그레이 로코님. 그레이 로코님. 이사하실 때 가구 상담드린 직원입니다. 잘 지내고 계시죠? 힙합의 분들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깨주신 두 분. 항상 건승하시고.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. 좋은 목소리 많이 들여주세요. 항상 AOMG 모든 분들 멀리서 나만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구 샀어요? 네. 한 3년 전에. 제가 이사할 때. 3년 전에. 3년 전 얘기예요 지금? 네. 제가 소파 침대 모든 가구를 이분께 상관 받고. 그다음에 할인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. 직접 구매도 하시고. 네. 그리고 제가 로코한테 소개를 해줬어요. 그리고 제가 이사할 때 이쪽에 가가지고 또. 많은 걸. 혜택을 좀 받고. 감사합니다.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. 네. 좋네. 그렇죠. 곧 또 이사하는데요. 할인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8, 9, 7쯤. 선미 씨 예전에 이모 이모 부르는 서너 살쯤으로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랑 계신 거 봤어요. 아이들이 귀엽지만 엄마 미소로 돌보는 선미 씨 보면서. 잠시 내가 저 아이였으면. 절대 못돌아간 일이죠. 조카분이신가요? 평소 애들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. 제 조카가 아니고. 저 뮤직비디오 감독님 아드님 분이세요. 근데 이름이 고야거든요. 근데 최고야라고. 이름이? 최고야. 네. 오우 최고야. 이름 좋다. 룸펜스 감독님의 아드님이신데. 저를 이모 이모 하면서 따라요 많이. 왜 아까. 손잡고 그냥 가면서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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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아 귀엽다. 귀엽겠다. 최고야. 1880님. 룸펜스 감독님의 메이크업 브랜드랑 AOMG 같이 한 파티에서 그레이 롯고를 봤어요. 쌈대 씨가 성교육 아닌 성교육을 해주셨는데 롯고씨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레이시는 뭔가 다 아는 표정이었어요. 뭔 욕이에요? 뭐지? 뭐지 이게? 뭐 그렇게 애들이 뭐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. 뭐 알 건데 알지 않을까요? 그럼요. 저는 아마 부끄러운 것보다 그냥 좋아한 거. 되게 좋아한 것 같은데요.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하는군요. 아 하면서 죄송합니다. 지금 브레이크 수를 낸 거예요 잠깐. 0128님. 5월에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선미 씨를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.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뻤어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. 잘 알아보는 스타일이에요 선미 씨? 저는 되게 잘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고. 생각하는데. 돌아다니는데. 그냥 막 돌아다니거든요. 모자도 안 쓰고. 뭐 선글라스도 안 쓰고. 근데 아니래요. 다 알아. 딱 지나가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. 선미 선미 선미. 이렇게. 웃겨지잖아 그런 게 또. 아 그렇대요. 좀 몰랐는데. 11935님. 친구가 하는 강남구청 육회집에서 로꼬 씨를 몇 번 봤습니다. 다음엔 그레이 씨랑 오세요. 그레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가지도 않았는데. 그레이 팬인가요? 육회집에서. 제가 강남구청 이쪽 근처에 살아서 집 앞에 있는 육회집인데 엄청 자주 가요. 이게 육회가 단백질이잖아요.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좀 간이 좀 돼있지만 그래도 좀 먹기 좋은 것 같아서 자주 가는데 같이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데리고 가세요. 꼭 그래랑 육회 먹으러 가시기 바랍니다. 노래하세요. 꼭 그레이. 굿이라는 노래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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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-O-O-D. 굿. 룰. 룰. 굿. 굿. 감사합니다.